미래를 만드는 긍정습관 23번째 파트 목표 목표에 따른 지도 그리기 임상심리 전문가인 로버트 올스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. 여러분들 혹시 훈 볼트가 쓴 코스모스 들어본 적 있나요? 19세기 자연과학의 고전이 된 훈 볼트가 쓴 코스모스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에요. 자, 훈 볼트에 대해서 한번 떠나볼까요? 훈 볼트,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네. 편하고 따뜻한 집으로 가고 싶어. 봉플랑이 말했어요. 봉플랑은 훈 볼트와 함께 아메리카의 자연을 탐험하고 있었어요. 둘의 얼굴은 벌레에 물려 울퉁불퉁했고 며칠째 야생동물들의 위협으로 잠도 자지 못했어요. 힘들기는 훈 볼트도 마찬가지였죠.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뱀이라도 잡아먹고 싶을 지경이었어요. 하지만 훈 볼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우리는 오리 놓고 강을 찾으러 왔어. 그건 돈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야. 난 식물을 채집하고 지리를 탐구하는 것이 행복해. 어려움이 닥쳤다고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네. 봉플랑, 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목표를 잊지 않을 거야. 훈 볼트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어요. 그리고 그들은 탐험을 계속했죠. 어, 저기 반짝이는 것이 물살이 아닌가. 우리가 오리 놓고 강을 찾은 것 같아. 훈 볼트는 지도와 주변을 번갈아 가며 살펴보며 말했어요. 와, 정말이군. 봉플랑도 깊어서 소리쳤어요. 훈 볼트는 여러 번의 죽을 꼰비를 넘기며 자연과 지리에 대해 엄청난 양을 관찰하고 기록했어요. 자신의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나아간 훈 볼트는 결국 자연 지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어냈죠. 훈 볼트가 쓴 코스모스는 19세기 자연과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자연과학의 고전이 되었습니다. 목표에 따른 지도 그리기 목표는 보물섬이 표시된 지도와 같아요. 목표가 선명해야 헤매지 않고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죠. 풍랑을 만나서 배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고 해도 지도가 있으면 다시 찾아갈 수 있어요.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보물섬을 절반은 찾은 셈이죠. 목표를 잃지 않는 습관 첫 번째,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? 정보가 필요하죠. 맞아요. 목표를 이루기 위한 꼼꼼한 계획을 새로 보세요. 그러려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요. 정확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수록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죠. 그래야 내가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돼요. 두 번째,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. 내 목표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아요. 먼저, 목표를 이룬 사람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. 목표를 잃지 않는 습관 세 번째, 한 곳만 바라보세요. 목표를 정했으면 그곳에만 집중해요. 두리번 두리번 남의 목표에 신경 쓰지 말고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 보세요. 집중해서 빨리 달려가는 것이 목표를 잃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. 자, 마지막으로 네 번째, 더 높은 목표 세우기.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나태하게 있다 보면 내가 이룬 목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목표를 이룬 뒤에는 더 큰 목표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아요. 다음 시간에는 의지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편으로 의지 부분에 대한 빌게이츠에 대해서 들려 드릴게요.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